아저씨한테 꼭 하고싶은말이 있었는데 여보세요? 찾았다 이 친구 왜 안되냐 어 알았어 안죽어 안죽을게 이게 아직 되었나? 나 아저씨랑 좀만 좀만 더 있다가 돌아갈게 울지마 지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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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 때문인거 아는데 그래도 나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싫어하는거일걸 신두 지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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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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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run to you 길을 채우려고 하면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는데 이제부턴 내가 먼저 다가갈게 I run to you